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웅정님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준비했습니다. 나는 나의 축구 이야기가 싫다. 28. 나는 은퇴를 결정했다. 축구선수로는 이른 나이였다. 아킬레스건 부상이 내 축구 인생에 발목을 잡았다. 돌아보면 운이 따라 몇 번의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나는 내 축구 이야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공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면서 축구가 뭔지도 모르면서 축구선수로 뛰었던 지난 시간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남들보다 조금 빨랐고 악바리같이 몰아붙였고 운동이 너무 좋아 반쯤 미쳐있었을 뿐 축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천둥벌거숭이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내 축구 이야기에는 불만이 많다. 1990년 프로팀 1화천마에서 은퇴하면서 내 삶은 바뀌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웠다. 나에겐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다. 유소년식이 축구를 했던 제2의 고향 춘천으로 돌아왔지만 형편은 좋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축구선수도 프로선수도 아니었다. 별뾰족한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다. 절망과 방황은 내 성정에 맞지 않았다.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 살꽁리를 하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어르신들이 들으면 헛웃음을 칠 수도 있겠지만 축구를 하는 동안에도 또 그만둔 뒤에도 내 삶은 척박했다. 짧은 프로선수 시절 모아둔 연봉은 은퇴 후 생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깊어졌다. 쓸 줄 아는 건 몸뚱이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춘천국민생활관이라는 생활체육시설에서 일용직 헬스트레이너로 일을 시작했다. 한 달간 일하고 나니까 급여로 27만 원을 주었다.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공사판에 나갔다. 하루도 쉬지 않았다. 날픈 파리였지만 일은 그런대로 할 만했다. 생활체육시설에 출근하면 새벽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맨발로 들어와 운동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티끌 하나 없이 청소를 했고 미화원 아주머니들 청소구역의 구역인 남자아장실까지 락스와 장갑, 수세미를 챙겨들고 구석구석 닦아 냈다. 지금도 나는 어느 숙소에 묵거나 호텔에 가도 내가 머무는 것 청소는 하루에 한 번씩 내 손으로 직접 한다. 까탈스러울 정도로 깔끔 떠는 건 청소뿐만이 아니다. 내 삶이나 생활이나 관계 모든 것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걸 싫어한다. 삶은 단박할수록 좋다. 지고 매고 공사판 비계를 오르면서 처음에는 누가 알아볼까 봐 내심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다. 프로 선수로 뛰던 손웅정이 막노동판에서 일한다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려왔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잠깐이나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졌다. 낳을 때부터 프로 선수였던 것도 아닌데 프로로 좀 뛰었다고 그런 마음을 품다니 우스웠다. 일이 창피한 게 아니라 그걸 창피해 했다는 것이 창피한 거였다. 살아가는 길이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왜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했나. 내가 삶에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증거였다. 왕년에 뭘 했든 처자식 입을거리 먹을거리 챙기지 못하는 논팡이가 될 바에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했다. 낮은 자세로 삶을 대해야 했다. 그러자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 공사판 막노등은 삶을 성찰하고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개똥밭에서 구를 수도 있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다. 그게 가장이었다.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삶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그렇게 일용직으로 막노동판에서 일하며 살아도 남에게 꿀릴 게 하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자존감은 꽤 높았나 보다. 말 많고 관심 많은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외쳤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해.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떠들든 난 상관없어. 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어. 프로 선수? 그건 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 내 상황은 이거고 막노동판에서라도 벌어서 살아야 하는 게 지금의 나야. 가장이라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첫째 의무다. 비록 내 뼈가 부스러지더라도 당장의 내 삶과 내 생활은 없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먼저 돌봐야 한다. 방과 후 체육교실 강사도 하고 학교 시설 관리일도 맡아했다. 투잡, 쓰리잡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짬짬이 생활비를 벌어 내 식구가 살림을 꾸려갔다. 물론 형편은 시이 나아지지 않았다. 단칸방을 전전했고 컨테이너에서 살기도 했다. 궁핍했지만 아이들만큼은 가난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버는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시간만큼은 원없이 함께 보내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어떠한 계산도 편견도 없이 바라보는 두 아이의 눈이 무서워 언제 어디서든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자 했다. 우리 아이들은 알 것이다. 공을 차는 것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 운동장에서 뛰는 것 사색하는 것 책 읽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오직 이 다섯 가지 뿐이라는 것을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될지 모르니 서산대사의 서랴 글귀를 가슴팍에 새기며 살고 있다. 짧지만 너무도 큰 말이라 매일 곱씹어야 나쁜 머리로 겨우 잊지 않고 살 수 있다. 교육자에게 이보다 올바른 가르침이 되는 말이 어디 있겠는가 부모든 선생이든 코치든 감독이든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 문구를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한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 말 하나 지키며 사는 것도 버거워 오늘도 허덕이는 게 아버지로서의 나다. 그게 현실이다. 산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은 죽음에 다가가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해질 수밖에 없지요. 분수에 맞게 살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이들과 운동장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 홀로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단박한 삶 단순한 삶 자유로운 삶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입니다.